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맞아 뭉쳐 cuz we keep the truth to ourselves maybe we're hypnotized this is life i've been living shits too serious but i am not ben this is life i've been living Felipe 지진 마소스 운동도 못하잖아 아 나랑 이제 오늘 해야될 우리 한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 매니저 33만 다리 매니저 34만 다리? 카메라 감아 있어 카메라 오늘 마랑 형님하고 얼굴이 엄청 잘생기신 분하고 나하고 이제 얼굴과 몸의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대결이라고 할 건 없지. 사실 내가 개척할 거니까. 30대 이상이면 좀 가능할게요. 30대의 누님들은 나를 내 허벅지만 봐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일단 내 얼굴 자체가 10대, 20대? 10대, 20대의 그게 아니야. 나 있는 상관없어요? 10대, 20대에는 나를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야. 상관하시고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잘생기셨어. 이거 오리온에서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새로 나온 초코츄러스. 이거 뒷광고 아님, 이거 앞광고도 아님, 이거 광고 아님. 신메뉴 나와가지고 공룡알이랑. 근데 공룡알이 맛있대, 엄청. 꼬북치 맛있어? 그래, 우리 동생 까로호가 오늘 저희 컨텐츠 중에 한 모델로 나왔는데 본인 역할이 뭐예요? 저는 오늘 마네킹입니다. 아 근데 마네킹도 종류가 있어요. 어, 목 아래요. 여기 아래로 제가 완벽합니다. 여기를, 네, 여기 아래로. 일단 지금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걸요? 몸 아래로, 목 아래로요? 괜찮아요?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태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경 어떠세요? 저요? 아, 저는 좀. 너무 긴장합니다. 네, 저 까로호 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저는. 아, 진짜 이분 나쁘신 분이네. 왜 장난. 아, 저는 몸도 안 좋고. 기획사에서 그렇게 배워요? 아, 나 이런 건 좀 잘 못해. 원래 까로호자. 원래 상황 주면 잘 못해요. 모자, 모자 한번 벗어주시면 안 돼요, 모자? 지금 머리를 아직 안 벗어주세요. 아, 근데 이제 이거 풀릴 거예요. 이제 까로호 검색이 나와? 네. 뭐 이미기는 사실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거 왜 이렇게 그거를? 근데 기대심 오려면 어떻게 해? 아, 원래 올려놔야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콘텐츠 나올 거니까. 저는 형님 믿습니다. 아, 나는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 사실. 여자친구들 이렇게 뭐하고 웃는 거 했었잖아요. 아, 나도 근데 내가 여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또 오늘 10대, 20대더라도 30대가 없더라고요. 아, 본인은 여성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네, 없어요. 저는 딱 인정합니다. 딱히 막히 저는 인정합니다. 남자들한테 어필을 잘할 수 있는데. 남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태원 쪽으로 가면 그래도 인기가 좀 해요. 형은 게이크 카페에서 김수연도 이긴 사람이야. 형은 랭커야. 와, 탑 랭커네요? 응. 김수연도 이겼다고 한 번 난리 나가지고. 그래도 어느 분야든 1등을 하는 건 좋은 거 같아. 1등은 아니겠는데, 타이가 드렸던 거 같아. 모든 연예인 펌 앞에서. 아프리카 있을 때. 나는 뭐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 나는 좋아.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최근에 영상에서 한 번 어필했어요. 최근 영상에서 일어날 때. 아, 근데 그거. 아, 나 진짜. 내추럴 인증 제대로 한 번 했거든요. 아니, 시럽을 크로스피트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자세를 하고 하는데 찍는 사람의 앵글이 이게 조금 이렇게 누웠을 때가 이게. 이게 사각지대로 찍었구나? 네, 이제. 센터로. 센터로만 이렇게 찍고. 빡! 이렇게 된 게. 노출됐어? 아니, 노출된 건 아닌데. 산 하나가. 특별 아니냐. 소중 된장입니다. 소중 된장 김치니까 그런 소리 그만해. 에이 씨. 저는 약간 그 흑인 여자분들이랑 저도 브라질 쪽 여자분들한테 많이 와요. 왔었어요. 요즘에 남았는데. 나랑 비슷하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깔아주면 못 해. 깔아주면 잘 못 해. 깔아주면 잘 못 해. 야. 아주 가만 있어라. 쉴 때 있는 데서. 아니, 너 뭐해. 야, 너 뭐해. 뭐 데드리프트 하나 쓸렸어? 데드리프트 원래 이걸로 딱 이걸로 힐링할 때. 아아. 잘해 봐요, 좀. 잘해. 잘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잘생겼는데. 오, 김종국 같아 오늘. 오늘 근데 진짜 김종국 같아. 김종국 님이랑 진짜 비슷해. 짭종국. 오늘 레알 짭종국. 진짜 맛있더라고. 나도 먹어야겠다. 꼬북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아니야. 다 먹었어요? 와, 당도 별로 없어. 항상 먹을 때 체크하는 거. 먹을 때 체크하죠. 영양성분 샷 체크하죠. 나도 그래. 당을 체크해, 나. 이거 그 공룡 알이 있어. 하얀 색깔 알이 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너무 맛있더라.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또 당 봐. 운동하는 애들 어쩔 수 없다니까. 나도 무조건 뭐 먹을 때 영양성분 먼저 봐. 그거 봐. 시계 또 안 되겠어. 당이 별로 없어? 어. 아, 그만 먹어. 나도 죽어. 리바이스 광고랑 찍으면 되겠다. 아니, 최악이야, 최악.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드리프터다 쓸리는 터진 청바지. 야, 너 들키지 마. 제가 운동밖에 못 하는 거야? 추이닝만 잘 입는 거 같아, 추이닝만. 너, 인마 내가 서운 거 뭐지. 그 있잖아요, 지기TV에서 패션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보고 오십시오. 오, 쉿. 모자이크 좀 해주시죠. 어, 지기 채널을 많이 봐주십시오. 아, 니코 계속 홍보하지 말라고, 애크에서. 아, 저도 먹고 좀 삽시다. 전 생기형이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늘, 영원히. 두 모델분께서는 잘 바꿔주세요. 자, 아직 몰라요. 누가 패한 몸이고 패한 몸인지 아직 모릅니다. 패한 몸을 맡으신 우리 까루님이십니다. 패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고은이는 진짜 몸이 작살났잖아요. 찢었잖아요. 네, 지금도 작살났죠. 진짜, 하여튼 먼저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저희도 아직 안 계시니까. 야, 근데 진짜 만져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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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근은 타고난 복근이야. 네, 복근 모양은 작았는데 더 키운 거야? 아, 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안 나와. 같이 가시죠. 어디? 절대 안 가시죠. 크루스피는 이상하게 지옥처럼 안 지하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패한 걸. 모델님한테 한 번. 준비한,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께 10대와 20대의 영상의 소노들을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아, 드디어 끝났다. 아, 지기가 와서 계속 약올려. 내가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지기TV에서 패션의 모든 것. 엄청 패션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나쁜 놈아. 그거는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많이 봐주시오, 여러분들. 이리 와, 이리 와. 아디오스 해야지, 나라. 고생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기님.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스.